또 도망가요? 또 도망치는 거예요, 내 앞에서! 내가 아니라 게임이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어? 실종이 아니라 잠적일 수도 있어요.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.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. 그러죠. 세주는 살아 있어요.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. 저 좀 키워주십시오. 이건 명령이야요. 직접 당한 사람 아니면 누구도 이걸 납득할 수 없어. 그라나다에 가요? 그라나다에 가도 희유 씨는 절대 세주 찾을 수 없어요. 세주는 살아 있을 거라고 했죠. 이제 증명하라면 증명하죠. 감사합니다.